냐하!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? 안돼요! 아이씨... 뒤질래? 안돼요! 냐하! 궁금해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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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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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을 줘야 치지! 냐하! 꺼져! 내가 촛불이야! 꺼지게! 냐하! 냐하! 지금 옷장 아닙니다 오빠 놀래키려고 10분 넘게 있는데 너무 더워 죽겠어요 씻은 냐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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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뱅 뱅뱅 누가 뛰는다! 하지마! 나는 청개구리야 반들행동 같이 해! 해! 으아! 질, 질.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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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후! 하하아! 하하! 꺼지라고 선풍기 빨리! 우 꺼지라고! 꺼지라고! 내가 첫불이 약아지게! 아ائ! 야후! 음 어 알! 예에에에에! 난 내게 빠져들겠어 취향저격해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뭐 찍냐고 치말도 없어? 치말도 없어 내 눈 내가 치말도 뭔지 한 거 아니야 어디 가세요? 친구랑 놀이공원 간다 왜 놀이공원 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시나요? 왜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? 이쁘게 하고 만나기로 했다고 어떻게 하고 만나기로 했다고? 이쁘게 하고 만나기로 했다고 이쁘게 하고? 못 만나겠네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 이쁘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